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민간경비론을 같이 공부할 김대근 강사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민간경비라고 하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책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민간경비의 개관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민간경비는 무엇과 구별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민간경비와 구별되는 개념은 공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요 일반사인입니다 사인 자 사사로울사자를 써서 개인이라는 뜻이죠 자 개인이 경비를 보는 거죠 자 경비란 말은 경계하고 살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경비라고 하죠 경비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공경비라고 할 때 이 공은 공은 정부 또는 경찰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찰하고 사인하고는 어떤 차이겠죠 자 사인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주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책에서도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을 구별하고요 그리고 이 민간경비의 공경비를 구별하면서 자 민간경비의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민간경비의 개념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협의 자 협의란 말은 좁은 의미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좁은 의미를 말합니다 자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는 일단 주체를 생각해 보면 민간이 주체가 되죠 그래서 주체가 민간입니다 자 주체가 민간이라는 것 이게 결국 뭐냐면 어디하고 인결이 되냐면 자 이것이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하고 구별됩니다 자 이 형식적 의미라는 말이 이 형식적 의미가 결국 주체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주체가 민간인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의 개념은요 결국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에서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어떤 위혜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리고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을 민간경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좁은 의미 좁은 의미는 결국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 특정 고객 자 우리 고객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자 흑에 비해서 광이 자 광이는 넓은 의미입니다 자 넓은 의미는 자 협의의 민간경비는 물론이고 경비의 3요소인 자 방범 방제 방화 자 우리 자 방범할 때 범은 범인을 말합니다 재는 어떤 재죠 화는 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방 활동을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강의는 좁은 의미일까 넓은 의미일까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여기서 실질적 의미는 결국 그 주된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비는 결국 경찰활동이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경찰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자 이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형식적 의미 자 형식적 의미는 경비업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법인 자 물론 그 법인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비활동을 말하고 이 법인이 고용하는 자가 있겠죠 자 누구를 고용합니까 이 고용하는 자가 일반경비원도 있고 특별경비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그리고 특수경비원 자 그리고 청원경찰도 이렇게 되어있죠 자 우리 경비 개념을 한번 봤습니다 자 먼저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자 그 다음 이제 민간경비의 특성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우리 민간경비는요 자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간의 이해관계에서 성립된 비영리 자구적 집단 자 비영리란 말은 자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받은 모습만큼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모 Everyday 다음 일단 ps P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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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t.